제 17장 흠이나 악실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전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전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왁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왁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오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왁 앞에 서서 성리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버리라 그래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왁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왁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므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소의 등사원을 네 위에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배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고하리라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오은지판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었지니 그들은 여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제사장이 배성에게서 받을 목숨 이라하니 곧 그 들이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리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을 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와께서 택하신 곳을 이루면 여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오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친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와께서 가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의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은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19장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업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업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곤두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 조삼들에게 맹사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삼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 외에 세 성업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에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하라 그야는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그 위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네 제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왁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왁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누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호사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처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치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호사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그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호사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열어 ook 한글자막 by 한효정